야, 우리 벌써 3병째야. 와, 술을 왜 이렇게 잘 먹니, 우리? 아, 왜? 밑장 빻는 거니까 자제 좀 하자. 어?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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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량이 이렇게 딱 가면 돼, 먹고 싶어. 응? 난 기량이 몇 병이지? 저는 한 명 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나 진짜 안 취했어요, 여러분. 나 절대 취하지 않아. 저는 진짜 딱 솔직하게. 네. 딱 30. 오케이. 군대에 여기가. 밥 빼실게. 아, 내가 피키에 맞을까니까. 와, 이게 진짜 맛있다. 뭐해, 여기. 미치지? 회샤쿠님 별풍선 쉽게 감사합니다. 뭐해. 이모, 여기 새로 한 병이요. 이모, 여기 새로 한 병이요. 이모, 여기 새로 한 병이요. 뭐해, 진짜. 근데, 저는 이런 게 즐겁다고 생각 안 했었는데, 오늘 오빠 덕분에 이런 게 즐겁다는 생각도 좋은 거. 그럼. 지금 조준 나와라. 그래서 너무 안 나간 게. 요즘에 계속 연습만 하고 이래가지고. 희유가 방송 시간이요. 8시에 켜요. 1분 8시? 맞아요. 그래가지고 한 3, 4시간 정도 하고 방송을 하는데, 저랑 방송 시간에 좀 겹치기도 하죠. 예. 좀 더 일찍 킬 생각도 있어요. 아닌가? 이 친구 4월달에 5만 개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 진짜. 희유 방송 켰을 때 가서 여러분들. 예. 좀만 적성 좀 해주세요. 어려운 친구예요. 맞습니다. 네. 네. 아무 열혈이 없다 보니까. 왜 열혈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나요? 고민이요? 네. 아 근데 오는 분이 2명이 있어요. 이질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미녀와 돼지노. 뽑기 같은 거 안 하니? 하는데 안 뽑는데? 킥배 이런 것도 많는데? 근데 저는 잘 안 하긴 해요. 근데 그런 게 좀 힘들어가지고. 아 아직 안 내려놨어. 아 그런가? 그럼. 아 근데 진짜 잘 되네요. 여러분들은 많이 내려놨어. 음 맞아. 그런 게 중요한 거 같긴 해요. 그럼. 아 근데. 나는 그런 방식을 강요하고 싶진 않아. 다만. 희유가 원하는 대로. 희유 컨텐츠를 해 컨텐츠를. 컨텐츠를 해 컨텐츠를. 아 근데 여러분. 여캠한테 컨텐츠 요구하는 거는. 말도 안 말같은 소리야. 나 코트한테 다이어트 하라는 소리와 똑같아. 응. 뭐 할 수 있잖아 다이어트. 뭐 할 수. 할 수 있잖아요. 희유야. 너 혼날래? 어. 할 수 있잖아요. 나 근데 오빠 한 번 다이어트 시키고 싶어 한 번. 말같이 하는 소리 하지마. 그래요? 응. 솔직히 여캠 방송 오빠 본 적 있잖아. 안 봐요. 안 봐요. 근데 그게 재밌진 않아. 딱 말할게. 응. 동종 없게 우리 동료 BJ분들 죄송합니다. 방금 생각 잘못했어요. 사랑합니다.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요. 언제나. 예. 노래하는 코트는 여러분들과의 합방을 언제나 기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해 샤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시키려면 뽑기로 50kg 국토대장정 시키면 됨.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런 생각해. 남의 방송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는 예전에 내가 그런 짓을 많이 했어. 어. 그래가지고 그 방송의 수요춘들한테 상당히 미용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 존중. 배려. 사랑. 분명이다. 맞죠? 그럼. 우리 진짜 높은 의식 수준이긴 하죠. 그럼. 어떤 방송을 하건. 그리고 내가 남의 방송에 대해서 평가할 만한 그게 안 돼. 굳이 갖춰야 될 솔직함일까? 뜨거. 남의 방송이 재미가 없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깔아놓는 게 작용이 될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 정말 저게 젓가락 칠하네 정말. 이게 여기 산에 묻어가지고 이거 저 뭐 먹겠습니까 이거? 아 먹어도 안 죽어요. 그럼 네가 죽으세요. 아니요 이건 내꺼에요. 이거 존나 맛있거든요. 하하하하. 먹어도 안 죽어요. 솔직히 이게. 아니요 이건 죽어요. 이거 너무 덜 익어서. 바로. 노로바이러스가 제 몸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안 밀어줬나요? 예예예. 이게 좀 너무 덜 익은 걸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요즘 아니에요. 예. 디스토마가 제 몸에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뚜껑거리고. 예. 근데 오빠 진짜 미식하지 않아요? 그럼요. 미식가. 난 진짜 미식가인 것 같아 오빠는. 맞아. 난 정말 먹는 데 있어서 만큼은. 정말 진심이야. 나는. 근데 그렇지가 않았는데. 제가 이놈을 배우고 싶어. 식욕, 성욕, 수면욕 중에. 1, 2, 3이 뭐예요? 뭐요? 식욕, 성욕, 수면욕? 성욕이 제일 하위죠. 식욕, 성욕, 수면욕. 식욕이 제일 1번이긴 한데. 3위는 뭐예요? 수면욕? 2위가 그럼 성욕이라는 얘기야? 그래요? 너 진짜 애가 좀 약간 좀 적이네. 야 너 좀 애가 좀 저기 좀 너무 그 경박스럽다.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니? 솔직한거죠. 나는 성욕이 1위야. 그렇지. 1위야? 1위 아니었어요? 아니 성욕이 1위예요. 1위? 1위. 네. 솔직히 말할게요. 왜 이런 내가 더럽니? 아니요. 아니요. 참 육군은 당연한거죠. 네. 아. 이렇게 보시면 되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끌어올게요. 조금 더 끓여요. 더 끓여요. 어? 세다 1위가 안돼요? 아니 공동 1등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니 진짜 솔직하게 1위가 그거예요? 솔직히 진짜로. 네. 내가 더럽니?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해요. 아니 나는. 나는 진짜. 너는 성욕이 2위잖아. 응. 나 1위야. 가끔은 1위일 수도 있죠. 가끔 너도 1위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왜 남자친구를 안 만났냐? 저요? 아 있지 지금? 없어요. 진짜로. 진짜 오빠 손모가지 할 거 없습니다. 내 손모가지면. 네가 구라를 쳤을 때 내 손모가지면. 중식도로 풀어치야겠다. 아니 아니 아니. 야 이런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네요. 아니 진짜 저는. 쉽게 맹세꼬 얘기하세요. 진짜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불합까하지마. 진짜로. 아 나 이런 척척이 존나 싫어. 아니 솔직히. 부모님 목숨. 아니 솔직히 말해주세요. 아직 30대도 아니고. 배경도 좋아. 부모님 걸고. 연세대 나왔어. 바이올린 켜. 이거 남자들이 봤을 때. 이야 되게 참하다. 어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 진짜 없어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은. 에이. 거짓말 친다 진짜. 진짜 그냥 부모님 목숨 걸고. 이 정도면 인정해. 부목은 좀 심한 거 같은데. 왜 거기다가 부모님의. 아니 진짜 없다니까. 라이프를 걸고. 저는 진짜로 없습니다. 진짜 떳떳해요. 없어요. 음. 네가 그만큼 눈이 높아 보이나 보다. 그러면은. 물론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저요? 그거도 잘 모르죠. 그냥. 그럼 나가 죽으세요. 그냥. 나가 뒤집게요. 회사 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기후 연상 5화 연화. 연상 연화? 상관없습니다. 네. 연상도 좋고 연화도 좋습니다.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네. 나이는 하나 없어요. 연상 연화? 나 딱 말할게. 네. 기후는. 이상형은 딱 그거야. 나만 아니면 돼. 오빠만 아니면 돼?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나만 아니면 돼. 뭐 또 말을 또 어떻게 막 했어요. 나만 아니면. 나만 아니면. 나만 아니면. 나만 아니면. 오빠의 왜 또 그거를 같이 낮추고 그러세요. 제 등장에 올라온 얘기라든지.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저한테 주시면 어떡해요. 혜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혜유는 코트 어떻게 생각함. 좋고 차 아프세요. 오빠 드세요. 오빠 드세요. 아이. 먹고 싶으면서 뭐. 그러니까 참으면서 왜 그러세요. 오빠 먹지 않고. 내가 널 챙겨주는 모습이 싫니. 아이 그런 건 아닌데. 어. 그런 거 아닌데. 한 잔 해요. 그래요. 새로 저기 하나 드시면 안 될까요. 새로 한 잔 하세요. 새로 한 잔 하세요. 아 예. 너 이름 뭔지 알아. 날프요. 랄프님이라고 부르고 하면 돼. 날프님. 호트에 품인 새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기유 너만 아니면 됨.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오빠 드세요. 저 배부르단 말이야. 아이 좀 주면 드세요. 맛있는 거 이렇게 해주잖아요. 혜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치즈로 장풍을 돌린 후. 내가 안 치겠다는 증거야. 아 이건 진짜 인정. 맛이 어때요? 어머. 너무 맛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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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죠? 네. 바로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저. 안 치했다는 증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소맥이거든요. 이거. 상당합니다. 갑니다. 아 이거 한잔 해야지. 같이 한잔 하자. 자. 다음 톤에 먹겠습니다. 해 샤프님 별풍선 92개 감사합니다. 조개구이 한입에. 99개. 조개구이 한입. 아. 조개구이 한입. 알겠습니다. 조개구이. 지금 방금 따끈따끈하게. 조개구이. 또 익은 또 요거. 예. 백화. 한입. 싸. 뜨거울텐데. 네. 어우. 어우. 뜨거울텐데. 어우. 뜨거울텐데. 뜨거울텐데. 키유씨. 네. 이번 달에 그러면 여행 한번 갑시다. 아 진짜요? 응. 어휴. 어디요? 몰라요. 몰라요? 네. 대천 갈 때 대천. 바이크 타고. 어. 1박 2일로다가. 한번 저. 조금 짤 테니까. 한번 좀 나아서. 이렇게 하고. 그때는 희우 방송을 한번 켜자 여러분들. 어 진짜요? 어. 안 좋아. 하아. 아. 아. 왜냐면 내가. 그. 게스트를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방송을 했던 적은 많은데. 게스트 아이디로. 방송 켜준 적이 없어. 왜냐면 이제. BJ랑 같이 1박 2일 가본 적이 없잖아. 사실. 사실. 이제. 게스트 아이디로 방송을 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오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휘우는 또 이렇게. 또 비오도가 있으니까. 벌써 두 번째 만남인데. 음. 성지고 출신이라서 연세대 미녀. 설렐 수밖에 없지. 안 설레. 일도 안 설레. 딱인가요? 여러분. 오늘 거의 4만개 틀나요? 아이. 넘었죠. 넘었어요? 음. 오. 아. 손이 너무 뜨겁다. 좀 입어야 돼요. 뭐 입지도 않은데. 다 못 끓이네요. 오늘 끓이면 그때 바꾸네. 응. 휘우는 딱 보니까. 부잣집 딸 느낌 나더라. 부잣집 딸은 아녀. 아. 아, 고맙습니다. 아. 사장님 퇴근하시는구나. 아이.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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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혜연이는 좀 이렇게 남자 볼 때 학벌 같은 거 잘 안 보지? 네 뭘 제일 많이 볼까? 저는 이런 모르겠다는 성격 성격 어떤 성격이 좋아? 이게 좀 다정하고 너무 감정기복 심하지 않아요 다정다감한 사람이 좋아? 감정기복 심한 걸 제가 다정지를 안 해요 감정기복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 그러면 욱 하다든지 말을 막 함부로 한다든지 어우 딱 난데? 아 그래요? 어우 우리 완전 상극이네 그리고 제가 그냥 죽빵을 한 대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지랄하지 마세요 이건 죽빵을 날려 죽빵을 날려 나는 진짜 감정기복 심하고 말도 한 번씩 이렇게 좀 후툭 내뱉고 그러면 제가 저도 똑같이 상처를 줘요 아 진짜? 그거 지지 않아요 절대 지지 않는다? 응 그래 또 좋은 남자 만나세요 알겠죠? 좋은 남자 만나야겠다 때가 되나? 근데 히우는 외모는 난 솔직히 말할게 여러분들 내가 딱 지금 히우 두 번 봤지만 여러분들이 화면상으로만 보는 거고 나는 히우를 두 번째 실제로 보는 거잖아 히우는 외모나 이런 건 너무 좋아 솔직히 여러분들 말대로 피부도 좋고 배경도 좋고 근데 뭔가 성격적으로 너무 매력이 없어 매력이 없다고? 응 말도 좀 뭐랄까 뭔가 좀 그냥 좀 솔직히 AI 같아 응 뭔가 좀 기계적이고 어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히우는 진짜 내 스타일 아니야 응 어쩌라고요 응 어쩌라고요 히우야 저 어쩌라고요 응 나도 니 스타일 아니잖아 아 서로 아닌 건 대처하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지 뭐 어 히우야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있어? 야 오빠가 먼저 그랬잖아 먼저 우리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응 흠 괜찮아요 그래요 제가 그래요 어떡해 목이 태어난 거야 응 괜찮아요 아니 나는 나는 딱 그거야 여러분들 내 이상형은 딱 방송을 도와줄 수 있는 여자 방송을 도와줄 수 있는 여자 그렇지 여태까지 뭐 그러셨나 보네 나한테 플러스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 여태까지 그러셨나 보네 응 응 방송에 돈 됐던 사람들 있고 안 됐던 사람도 있지 응 응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어요 남자한테 잔소리를 하진 않아요 응 그런 게 장점 아닌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일단 너는 성격이 개노림이라니까 개노림이라고? 어 아니 생긴 게 이쁘긴 해 근데 이쁘지만 애교 많아요 웃기지마 어떻게 약간 그 약간 히우 목소리 약간 김수민 선생님 거야 무슨 그런 형직한 소리 아니 무슨 소리고 저 진짜 애교 많아 아니 너 털봐 털 그 느낌이야 어 야 이 개봉호 새끼야 야 너만 잘랐냐 쨘쨘쨘 아 점프 맘이라 약간 이 느낌이야 어 그래서 몰입이 안 돼 아니에요 어린애들은 너 좋아하겠다 아 오오 우리 헤어사님 비유 내 이상형인데 진짜 개귀여운데 왜 헤어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헤어사님이 뭐라 그랬는데 헤어사님이 뭐라 그랬어 헤어사님이 내 이상형인데 진짜 개귀여운데 소개시켜줄게 고기 고기를 딱 잡살해버렸네 아 이게 진짜 맛있다 국물 하나 시킵시다 이모 네 여기 해물라면 하나 주시겠어요 네 헤어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네 싸닥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네 근데 저를 이런 모습을 또 좋아해야 되는 비태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별이 소연진인데 많은 사람들의 이상형 아닌가 하지만 나는 희유가 뭔가 반전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 매력 알고 싶지 않아 이건 저 혼자 맛있게 여러분들 한 잔 마실게요 가만 마셔 아 저 한 잔 마실게요 아이 희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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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딱 말할게 해 샤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희유님 방송 자주 보러 갈게요 오늘은 코트 지분 챙깁시다 아이 그 정도 괜찮아요 맞아? 네 그러면 나도 한 잔 줘 너만 마시게 놀 수 없다 응? 난 니가 게장이고 한 잔 게장이고 뭐 상관없어 알겠어? 알겠죠? 대신은 마시나요? 응 희유야 네 우리 여기까지는 하자 희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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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뜨거워 보일 수도 있어? 너무나 뜨겁지? 응 미안해 오빠가 좋아하는 거를 드셨네요 마음 내셨네 의미두지 마라 난 니가 게장이고 간장게장이고 아무 상관없어 아직도 안 받니? 카지노? 노답이다 노답 이 BJ라는 말이야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니즈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요즘 뭐가 유행이고 요즘 뭐가 이거고 이 정세를 살필 줄 알아야 진정한 BJ로서의 그 뭐랄까? 그게 있는건데 힐은 너무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저는 사실 아무 생각 안하고 살긴 해요 그러니까 너 생각이 없어 보여 그래서 매력이 없는 거라고 아 그럼 어떡하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머리를 텅 비우고 살고 싶어? 응 그게 진짜 펜샤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카지노 한 번 보면 방송 못 켠다 그래 문화생활도 하고 어? 그런게 좀 필요하지 않니? 에이 카지노요? 카지노라고 해요 아 아 아 주라마입니까? 그래 뭐냐면은 히우는 딱 사귀면 그거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 서로 근데 내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 근데 아 나 이번에 그거 봤는데 뭐 어쩌죠 그게 뭐야 그러면 이제 약간 좀 거기에 설명을 해줘야 돼 야 그건 말이야 아 이거 이런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서 가서 그럼 그건 뭐야 그럼 계속 이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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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지진 93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응 자다 인났는데 두 분 사귀는 건가요? 아이 뭔 소리야 찡찡아 아니죠 어떻게 둘이 사귀어요 해샤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혹시 스마트폰은 언제 알고 있나요? 어 그 남자도 남자가 남자가 재밌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그러잖아 근데 남자도 어느 정도는 대화가 통해야되는데 저는 근데 노잼인 거예요 저는 진짜 남자가 노잼인 것을 좋아해요 그래 저랑 진짜 딱 맞아 둘이 딱 멍때리기 멍때리기 하면서 그렇게 사귀면 되겠네 하 그러면은 못 봐요 여자만 하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처하세요? 하하하하 뭐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나는 방송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뭔가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사는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무슨 얘기를 좀 들어주고 그럴 때는 이런 거 어떨까? 저런 거 어떨까? 이런 그 와닿는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하면서 서로 이렇게 내적 친례감을 쌓아가는 게 그게 연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 주인유라는 친구는 아주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얼굴만 이쁘니까 얼굴은 이쁜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연애가 성리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서로 그냥 윈윈이야 그렇지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죠? 응 서로 윈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놈의 윈윈은 계속 찾고 있네 윈윈이라고 내 다음 윈윈 원툴 윈윈 내 다음 윈윈 원툴 뭐 윈윈 원툴이에요? 무슨 소리세요? 윈윈 야 너 이름이 뭐야? 너 주윈이었는데요? 아이 이름 본명이요? What's your name? 주희요 주희 이름 바꿨어요 여기는 주희 네 좀 쌓고 살자 뭘 쌓아요 지금 뭘 또 쌓.. 싸 제끼야 또 아니 좀 쌓자 어 공전 쌓기라는 것만 에헤이 주희야 이 새끼 이 새끼 어 괜찮아요 어 그니까 싸베기 개마렵다 진짜로 우와 와 이건 뭐 초여도 뭐 진짜 깔끔하게 내려줘도 뭐야 이 모짜렐라 치즈가 한입 가득 들어오니까 야 맛 좋네 응 한잔 주세요 그래 선배님 한잔 주세요 그래 아유 진짜 아니 뭐 선배님 한잔 주세요 이러면 아니 그냥 알겠습니다 후배님 한잔 드세요 선배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거치즈 그거 인사되네 동생 짓은 하지마 그래요 정말 알게요 네 아유 술 잘 먹네 응 저는 이 정도는 뭐 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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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인마 하하하하 모르게 말이 많아 인마 하하하하 말할 수도 있어 인마 응 응 한잔 주세요 응 응 응 드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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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problems 으음 와 야 진짜 맛있다 oops 아 이거는 내가 진짜 용서할 수 없다 응 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이거 또 헤물 라멘인 기가 막히네 음 그렇지 뭐야? 음 오우! 패럴나네. 여기 이거 드세요. 오오, 양 오징어. 라이프야. 네? 그 숟가락 좀 두 개 좀 줘봐라. 줘봐라 없는 거 같은데. 디테일하고 먹어라잉? 응. 키카오톡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키카오톡님께서 눈빛 교환 10초 눈빛 교환 10초 100개로 시작 아 마셔 지진지진구 13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눈 모아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걸쭉합시다 많이 안 떨어졌어 아 너무 많이 떨어졌어 조금만 더 아 홀리 팍킹 쉣 눈 한번 모아주시면 안됩니까? 아 그거는 내가 내 입에 맛있는게 들어왔을때만 난 할수있어 여러분 한 번 도와주세요 내 입에 진짜 맛있는게 들어왔을땐 한 번 도와주세요 아니 풍선은 맛있는게 아니야 풍선은 내 마음을 충족하게 하는거 이게 딱 맞았을땐 딱 아이고 야 해샤톡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내가 해장라면 먹으라 해째 국물 지긴다 해장 국물 지리네 와 해장 해오 해오 드세요 너 많이 물어 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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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캔 해오 해오 해오anks 해오 여동 해외 해외 김치 사먹어봐 눈. 와 여전 ted 맞다 士 sausage 돌리 고너리 간겐 쩍 사 concepts 나랑 이거 연세대 동문들이랑 자주 만나니? 아니요 다 끊겼지? 아니 연락을 하는데 제가 원래 사람을 잘 안 만나요 아 진짜요? 원래 좀 혼자 있고 그것마저도 노잼이네 아니 내가 너 노잼 프레임 씌우는 게 아니라 너 너무 노잼이긴 해 아니 그 뭐 뭐 재미없게 살긴 해요 그래서 오빠들이 배우잖아요 재미있는 삶 재미있는 삶? 내가 좀 가르쳐 줄게 재미있는 삶은 제가 배우는 거예요 제가 진짜 재미없게 살거든요 시카우 독립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여자야 한입 먹여줘라 저는 티유를 많이 먹여줬지만 티유를 저를 먹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먹도록 하겠고요 뜨거워가지고 뺐나요? 아직 덜한 거 있어? 라면 약물이기 먹여주시죠 먹여주시죠 이거 하나 있네 바지락 방금 바지락 먹고 해가 되게 잘 됐네 라고 하려고 했는데 골이 와그작 싶었는데 하하하하하하 그치 골이 골이 좀 숙히긴 해요 응 어우 쩌프라 라면 라무지게 먹어주세요 아 내가 먹는 모습을 좀 보고 싶군요 네 왜냐면 호주 오빠께서 먹방은 아주 그냥 1티어예요 먹는 거로는 1티어예요 먹는 거로는 1티어예요 먹는 거로는 1티어예요 먹는 거로는 1티어예요 아 이거 걷어내도 걷어내도 아직도 바지락이 있네요 진짜 조개가 엄청 많아요 아니 젓가락지 더럽게 못하네 아니 젓가락지 더럽게 못하네 아니 뭐해 아 진짜 잘하니까 나도 그냥 내가 저기 할게 어 아니 내가 구박하는게 아니라 젓가락지 뒤집어서 하는거 끝 끝 진짜 끝 야 이거 바랬지 야 이거 바랬지 아 아까 뭐 야 저기 히유야 딩치 한 번만 위에다 얹어줄래? 어 너무 크다 아 이거가지고 위에다 딱 그대로 얹어줘 싹 싹 회샤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왜 그러지요 그래 그거지 아니 왜에 아이 그렇지 균형을 맞춰야지 오 마이 거시 존나 맛있다 이야 어우 진짜 맛있다 이거 수확동식 아 국물 먹어 더 맛있어 그대로 먹어 아 사랑이네 회샤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네 비오는 날 꿀꿀한데 형 방송 덕에 기분 좋네요 아 이거 왜 진짜 전혀 없어 아 이거 왜 이게 뭐하는거 어때 아 이틱은 거 있잖아 진짜 전혀 없어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도 이렇게 기분이 좋다고 꿀꿀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몇 개만 할 수 있어요 33개 면은 심각하긴 하네요 아니 몇 개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몇 개만 할 수 있냐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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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안됩니다 그건 안됩니다 배운 여자랑 다르네 그건 안됩니다 배운 여자랑 달라요 응 좋습니다 아 그러면 진짜 방송하면서 한번에 티가를 해본 적 없어 아 그럼 알겠어 아 진짜로? 와 이게 천연기념물이네 안하네 만천에 아니지 분위기에 따라서 술도 좀 술 띄움도 좀 모르고 하면은 자신을 내리는 상황이 좀 있긴 했거든 아 그래요? 아 안남아 저는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볼 뽀뽀 두가자 뭔소리야 이거는 그냥 손질로 하는거야 괜찮아요 진짜 안했어 차돈이 오빠랑 그런거 하는지 없어요 건방이 문석이 같은거 같아 응 진짜 안했어요 근데 여기저기 순회 많이 돌았네요 차돈이 오빠랑 아는 사이 네 아버지 아니 진짜 안했어 저는 한번도 한 적 없습니다 진짜 한번도 한 적 없습니다 저 담배 한개 피고 오겠습니다 네 주머니 있어 같이 갈게 그래그래그래그래 괜찮아요 차돈이 피고 오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같이 가나요? 아니 같이 안가도 돼 굳이 안녕하십니다 해샤푼님 별풍선 119개 감사합니다 한대 부자 아니 근데 나라도 차돈한테는 했을거야 차돈한테는 했을거야 어 나는 별풍 안받고도 해 차돈이라면 내 와쿠가 이렇게 생긴걸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하지만 저요? 필요없습니다 예 아 성라 아 뭐 성라가 여러분 그럼 하아 그래 와 2천개 2천개요? 어 아 지금 해야된다는데 뭐요? 볼 뽀뽀 해줘야된대 아 어떡하지 어떡해 2천개는 안됩니다 여러분 만개는 받아야됩니다 만개 받으면 여러분 저도 열흘이 있습니다 해샤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2천개 다 볼 뽀뽀하자 열흘이 있죠 아직 셀린터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셀린터에 있고요 아 날씨 좋다 고맙습니다 해샤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 0고백 일가입 제작진 해샤푼님 별풍선 10개 저세기 처내라 취소가 일어났습니다 제작진 히야 가수 정동호는 닮았다 어깨 내려라 에? 저세기 처내라 님이 잘 안보여가지고 제가 오늘 사람을 1보로 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하긴 해요 저세기 전해라 이게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가오의 지배한 모습이 보이죠? 여기 있으세요? 나 청라윤태훈이야 하긴 아 오빠가 따로 방제 본 적 있어요 어 뭐..뭐.. 그..뭐.. 뭐지? BJ 누구지? 김인호 어쩌고저쩌고 그게 뭐.. 방송 끝났던데? 제가 다 봅니다 응? 청라 김인호 제가 김인호명을 봤거든요 보긴 봤는데 코트오빠도 멋있어요 솔직히 얘기해 그만해 아 진짜 얘기하는거야 코트오빠도 멋있어요 진짜로 뭐지 숙배.. 광훈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2333개 무지다 태울라 모라도 좀 하자 아니야 여러분 뭔..저기야 키갈이야 에바리야 에바야 응? 어.. 어.. 저도 이제 멸을 잇고 창의는 다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33333 333333 333333 3333 삼는게 열면 예 태샤 군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응 응 응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응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고마워 ㅅㅂ ㅂㅂ 인상표라 ㅂ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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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국적으로 가시죠 구질구질해보이네요 아 여러분 제가 뭐 바라고 그럽니까 아이 나 죄송해서 그러지 하늘아 고맙다 연락좀 해 해샤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얼른 먹고 이제 드가자 랄프 피곤하다 안 피곤하시죠? 아니 멀쩡합니다 아 그래요? 랄프님 아직 괜찮으십니다 응 우리 헤어쇼 너무 고마워 아 저희 새벽 마셨어요 예 그리고 좀 맥주 3분의 1? 히카오 통림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여자 왠지 모서릴 거 같아요 너보다 많이 했어 인마 나누신 거 있어요 지금 나누신 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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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있어요 왜 저를 파괴하려고 그러세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까지 걸었는데 그래요 부모님 손목까지 걸었는데 보다 있다고 하는 건 좀 아니죠 네 아 너무 고마워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주 얼마 남았죠? 소주? 여기 오른쪽 네 오른쪽 있습니다 비시장 반찬 주봐라 네 반찬 주봐라 반찬 주봐라 반찬 주봐라 반찬 주봐라 저는 술 못 먹지 않죠 그만 먹어 이제 반찬 주봐라 네 반찬 주봐라 네 반찬 주봐라 네 반찬 주봐라 저는 딱 그러면 아니 그럼요 할 때 목소리 쉰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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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 하세요. 한 잔 하겠습니다. 짠합시다. 이거 남기면 내가 뒤질게요. 내가 뒤져버려. 그렇지. 하나 둘 셋 이 소리도 너무 좋고 진짜 날이다 날. 목소리를 제가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방송 보고 계신 여캔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저한테 쪽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핫방. 저는 원합니다. 쟤가 옆에 있을 때까지 반복을 하셔야 돼요. 주희야. 주희야. 왜? 나 딱 말할게. 주희 너는 나 뒤져. 알겠지? 응. 그래서 제가 혹시 그 미션을 뽀뽀 미션을 안 들어줘서 좀 노 노 네스 노 노 절대 나는 볼 뽀뽀 받는 걸로 삐지거나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야. 나 있잖아. 나 야망 있어. 너가 모르겠지만 나 걸레짝 같은 사람 아니야. 너가 나를 아주 그냥 띄웅띄웅 봤을 수 있겠지만 나도 나름대로 순정 있는 사람이야. 너 알고 있니? 모르지? 그럼 박치세요. 네. 내가 그린 기릉그림은 잘 그린 기릉그림은 네가 그린 그림 그림은 잘못 그린 그림이다 뇌우로얄 뉴로얄 눈깔이 더 뇌우로얄 뉴로얄 뇌우로얄 뉴로얄 뇌우로얄 뉴로얄 뇌우로얄 뉴로얄 뇌우로뉴로얄 아은씨 천천히 왜 내게 뉴리해 뇌우로얄 뉴로얄 뇌우로얄 뉴로얄 야, 10시 18. 정말 짜친다. 배우로얄, 뉴로얄. 아니, 그 포토팔 눈깔이 싫어요. 난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취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절대로 술이 날 죽게 되지 않아. 배우로얄, 뉴로얄. 배우로얄, 뉴로얄. 배우로얄, 뉴로얄. 나가 뒤지죠. 헉, 수술해요. 예, 예. 나가 뒤지지구요. 아, 술은 언제나 얘기하자. 정신만 잘면, 절대로 나를 유기게 될 수 없습니다. 배우로, 누워. 아이씨, 인마. 배우로, 누워. 아, 뭐야. 아, 주희야. 너 지금 너무 취했다. 아이, 이 자식 진짜. 뭐냐, 이게. 이 새끼 진짜. 나 있잖아. 한 순간도 취해본 적이 없어. 태어나면서 많이. 한 대도 시킵시다. 이모. 네. 새로 한 잔 주세요. 네. 줄 수 없어요. 새로, 맛있네. 예, 예. 맛있네. 오빠, 오빠 그. 한, 선생님 한 번 해주세요. 재밌네. 재밌네. 재밌어. 재밌어. 이것저것 재지 않고 암맘먹어 가고 있잖아. 암맘먹어 가고 있잖아. 탁찬이, 정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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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먹어라. 네. 안주먹어. 배우로얄, 뉴로얄. 배우로얄, 뉴로얄.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반주한다더니 오늘 왜이러노. 뉴로얄. 뉴로얄. 배우로얄, 뉴로얄. 반전만 주십쇼. 반잔 드세요. 여러분. 딱 저희 한 번. 이렇게 좀 약간 풍글룩했는데. 백전씨 한 번만 주시면 안됩니까? 주의 팬은 없니? 주의 팬 없어요? 주의 팬이 없어? 근데 저희 팬이 남자는 친한 편이에요. 영화 같네. 백전씨 한 번만 주십쇼. 어떻게 주의 팬은 단 한 명도 별풍선 한 개를 못쓰냐? 백전씨만 한 번만 주십쇼. 진짜 가오가 떨어집니다. 너무한다. 백전씨만 한 번만 주십쇼. 기 한 번만 살릴 수 있쇼. 나 콜라 하나 먹어야겠어. 여기 있어야겠어. 나 오듐 싸고 올게. 오듐. 하나씨가 어디예요? 선생님. 선생님. 저기요. 아 여기요? 콜라 하나만 먹으면 돼요. 네. 하나만. 여기요? 제로 드시면 돼요? 네. 콜라 안 주시면 돼요? 아니. 이거 하나만. 제가 먹고. 아 드신다고요? 드세요. 하나만 더 드세요. 네. 오줌 이슈로 한 번 더 드세요. 포토오빠도 사람이잖아요. 네. 사람이라서 한 번씩은 또. 네. 사전실에 한 번 갔다 오긴 해야 되죠. 아니.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아니라고요? 네. 지진지진 93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퓨우야 너팬이다. 나와요. 봐봐. 이승이잖아. 리스트에요 리스트. 그래야 이거 새가 안 있는 거야? 모르긴 한데. 응. 이거 다 먹여. 이거 제가 먹고. 이거는. 우리. 우리. 코트옥과가 먹고. 예. 1일 1. 코트. 1일 1. 콜라. 아는 데 더 먹자구요? 이게. 라면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라면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라면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이고. 찡찡이 몇 개. 기운이 패지네요. 어. 진짜요? 누구야 누구야. 찡찡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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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찡님 진짜 제 팬 맞아요? 네. 제가 그러면은. 바로. 한 개로 팬 가입을 해드릴게요. 옆 팬인가요? 바로 한 개로 팬 가입을 해드릴게요. 음. 맞아? 방금 팬이 보신 것 같아요. 방금이죠? 네. 축하합니다. 그러면은. 좀 강을 보고. 팬 가입을 해볼게요. 제가 한 개 팬 가입은. 좀. 연락을 해드리거든요. 네. 코트에프 테테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발음 좀 제대로 해보세요. 대우로알 뉴로알. 저요? 아니 저. 아주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전 진짜. 아니다. 광우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희우야. 천 개 더 쏘면 볼 뽀뽀 가능. 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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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지진93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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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게 아 진짜 감사합니다 왜 깨니 왜 깨쩡해가지고 그럼 먹어도 네 그거 드시고 콜라 드시고 오 이거 시원하다 너무 한 장만 드리겠습니다 네 한 장 먹겠습니다 뭐라도 먹지 안쪽에서 안쪽에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희유 그만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이거 술이야? 술 술 술 술 술만 먹어 고맙습니다 자 제가 대신 한 장 하겠습니다 아 저 이거까지 한 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까지 한 장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들려 방금을 방금을 앉아요 왜 왜 무시무시 몰라 쇼가 나이나 안돼요 쇼가 나이나 물이라며 박쳐 좋아 좋아 그만 먹어 쇼가 나이나 어 여리여리 쇼가 나이나 이빨이빨 여리여리 그만 마셔 그만 마셔 잠깐 쉬어 여리여리 쇼가 나이나 그만 마셔라 넥 넥 넥 넥 넥 넥 넥 넥 넥 쇼가 나이나 넥 고마워라 불이라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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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잘하네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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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저것 쟤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고 있잖아 이것저것 쟤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고 있잖아 영차 야 그 사장님 죄송해요 오늘 어쩔 수 없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아이씨 한잔을 사랑합니다 고청자 여러분들 저는 더이상 먹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주세요 더이상 먹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난 간다 한잔하자 힘들어 좋았어 아이씨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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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맛있는데 맛있는데 하아 한참 더 해주시죠 야 나가 뒤지세요 내가 나가 뒤져야지 뭐 나가 뒤지지 뭐 노는게 재미없으면 죽어야지 어 헤이 안녕하시죠 너 이 개새끼야 한참 콜라 따라 처먹는 이 새끼가 재밌네 저런 더이소 먹으면 진짜 잘못될 것 같습니다 그만 처먹어 아니 지금 한참 멋있게 씁니다 나를 모욕하는 것 같잖아 아니 괜찮습니다 술 색깔 이상해 차라리 물을 처먹어 이런 병신새끼를 봐봐 제 인생 아니니까요 하하하하 재밌는 재밌는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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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 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야 제 인생 아니니까 흐하 이런 병신새끼를 봐봐 싸가지 없는 새끼 술 같이 여지껏 처먹어 먹고 콜라 따라 먹으면서 한다는 말이 내 인생 아니니까요 너는 게 재미없으면 죽어야지요 안장가겠습니다 고청자들 사랑합니다 아 이런 변신 새끼를 봐봐 럽샷? 럽샷 천 개로 바로 가겠습니다 진짜 럽샷 한마음 여러분 니 팬들은 단 한 개로 쏘지 않으면서 내 팬만 존나게 쏘고 있다 이게 맞냐 천 개 바로 가겠습니다 이게 맞냐 아무리 할 거라고 해도 그 꼴을 못 봐주겠다 주의 요팬이냐 100개만 써라 100개요 바로 바로 달리겠습니다 뭔 소리야 주의 요팬은 단 한 방도 없다 시발 왜냐면요 방송을 왜 하냐 저희 팬은 남자를 싫어요 남자를 싫어하냐 남자를 싫어요 진짜로 이건 진짜 찡이에요 학교도 급이 있다 학교가 있고 그 밑에 시바 학교가 있다 그 중에 넌 시바 학교야 좋았어 어휴 이 사람 새끼냐 사람 새끼 아니다 샘빼리 비워갔다 샘빼리 비워올게요 공마씨 불꽁 오세요 응 너 비워갈 수 있어 광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시파코 주유 볼 뽀뽀도 안하노? 예 저거 가야죠 아니 히우가 근데 내일 5시에 적어있대 그.. 너에 따라와 여기로 가야죠 담배도 한 번 피우는 게 지진지진 93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히우야 너 팬이다 러브샷 해라 러브샷이요? 100개는 안됩니다 넘어오신거 아닙니까? 조심해 아 진짜 아닙니다 아닙니다 입술은 색이 많이 없어졌네 색이 없어졌던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색 없어지는게 뭐 이상한겁니까? 사람 얼굴이 다 그렇죠 뭐 그런거 신경안씁니다 예 힘든.. 입술에 색할 따위 신경안씁니다 담배 좋았어 맛있어 담배 맛있어 입술 없어진거 따위 신경안씁니다 네 비출때 네 내 하간만 나오게 안 비추면 좋아 내가 차라리 얼굴 나오게 비춰줘 하간만 나오면 되게 담배 빠는 모습이 더러워보여 네 알겠어 여러분 또 1792 어? 1792 여러분 1792 용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1792 용사님들 뭐 지랄이에요 이제 뭐 감사한 분들이죠 뭐 말을 그렇게 하세요 맛볼고 츄 나 배 비추지 마라 그래 투명 날아간다 배 좀 그만 비추라 배부르지요 배부르지 배부르지 술을 좀 넉넉하게 먹어서 배부릅니다 예 카메라 톡같이 뜨네 아이 저 여태 줄게요 아유 이 소리가 다 지어져가지고 좋습니다 남자는 또 썬벨 필때도 매력이 어필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손이 왜 누라라고요? 잠있네 재밌어 벌써 들어갑니까? 물 이렇게 딸기 피세요 빨리 폈어 나 하나도 안 채웠어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로 랄프야 이것 좀 해주라 너 들어가라 어디 마셨니? 골다구 마셨어요 골다구 골다구 마셨어요 나 진짜 안 취했어 여러분들 진짜 진짜 안 취했어 나는 한 번도 태어나서 취해본 적이 없어 진짜요? 응 난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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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이 날 이기게 두지 않아 내가 이겨 안 취해? 응 취해도 응 딱 제가 딱 그런 말은 잘지 합니다 실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 안 취했어 진짜 안 취했어 다 맛있냐 맛있어요 네 오빠 안 취했나요? 솔직히 얘기해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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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취했어 솔직히 뭘 표현해 난 절대 안 취해 왜냐 난 더 먹을 수 있거든 여러분 100개 하나만 주십쇼 그만해라 100개 100개 주의기 팬한테 맞는 멸봉선 아니면 응이 없다 이제 100개 그럼 100개 나한테 진짜 너무 좋다 비도 오고 진짜 오늘 진짜 세공이 해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콜라가 맛있긴 할 거예요 네 거기서 먹으면 큰일 큰일 나 그래 네 네 네 네 라이프야 어디있냐 웰프님도 사람인지라 한번 싸움 대안을 풀어갔습니다 싸움 대안 지진지진 93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지진지진 93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네 주의우 팬이다 러브샷 이제 좀 해라 우와 지금 이 휴우 팬이되고 러브샷 하네 러브샷 러브샷 자랑하냐 백개로 이거 뭐 와보시는데 아니 러브샷은 그냥 한 잔만 좀 해주라 그래 그래 백개로는 솔직히 조금 양아치 많이 있는긴 한데 세번째 보신거 러브샷 진영식쇼 아 그래? 진영식쇼 아 이거 줘봐 이게 냉장이야 냉장이야 이게 진정한 러브샷이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그러면 러브샷 하지마 안돼 아빠 아 진짜 아 진짜 덕분에 나 토할거 같아 나 토할지도 몰라 너네 토하는거 보고싶냐 한 잔만 해라 마지막 시작 알바야? 알바를 해봐 야 야 시바 손톱 아 개새끼 왜 니야 하지마 앉아봐 왜 그래 앉아봐 왜 왜 그래 앉아봐 왜 그래 앉아봐 앉아 왜 속는다 속는다 웃지마 아 싫어 아니 이게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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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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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사은자 나 한잔 사은자 사은자 안녕히 계세요 안 취했어 근데 절대 절대 끝에! 한치했어 지진지진 93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주유 웅레아치 힐힐힐힐 100개 100개? 네 고맙는 운은 약점 Kontrol 다시 담아 으뜩 흐흫 장례 요약은 아주 괴롭힌 얼굴, 오케이? 응. ㅡㅡㅡㅡㅡㅡㅡㅡㅡ 깜짝이야. 내가 싸우는거야? 응. 콜라는 이런 거랑 힘내네. 시카오톡림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여자 모솔찐따야? 100개 감사합니다. 찐따 맞습니다. 네, 진짜 맞아요. 회구망태고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대우로얄, 뉴로얄 안하냐? 대우로얄, 뉴로얄. 절대 취하지 않아. 난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애나. 5번 넘겨주세요. 술은 뭐? 정신여! 그렇지. 네. 콜라나, 차물물녀나. 진짜 이거는. 여러분 제가 고백할게요. 저희는 더 이상은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람인지라. 진짜 더 먹고 싶은데, 조금만 양해 부탁드려요. 오케이. 갑시다. 여기까지 술 먹방. 19세 풀어라 할꺼야. 예. 주야, 가자. 어, 가야겠다. 네. 풀었어요? 왜냐면 나도 오늘 저녁에 또 성재할 판단 해야되니까. 여러분들. 죄송하게. 네. 아이, 희유 집에 데려다 주고 보러 가야지. 지증지증 93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주이유님 의상은 복학생 룩인가요? 오, 잘 입지 주이유. 주이유. 희유야. 네. 가자, 일로와. 아, 다 됐다. 오빠, 나 안 챙겨 먹자. 일로와. 너가 챙겨. 네. 엘피야, 우산 어딨어? 우센. 네. 암브렐라. 아, 프랑스 이거 앞에서 제가 치다 드려도 될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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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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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눈가리야 그런 얘기 좀 그만해 진짜 피부는 좋다 인정 피부요? 바빠지 않죠 시그마 메일 표정 어 차 났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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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